미수다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kbs1tv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쾌적한국 미수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미녀들의 수다는 대한민국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 방송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 문화체험, 자국 등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케트와 토크쇼 형식으로 2006년 10월 7일 추석에 첫 방송이 좋은 반응을 얻어 2006년 11월 26일 전규방송으로 편성되었다. 방송 내용의 일부를 정리하여 같은 제목의 책도 발간하였다. 2010년 1월 4일 방송뿐부터 시즌 2로 개편되어 방송되었다가 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2010년 봄 개편을 맞아 5월 3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쾌적한국 미수다라는 이름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포맷을 변경하여 5월 15일부터 kbs1tv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하였지만 올해 못가 완전히 방송이 종료되었다. 외국인 여성 16명과 진행자인 남이석 그리고 남자 패널 5명이 출연하여 방송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 100회 특집부터 남자 패널에서 여자 패널 6명으로 바뀌었다. 방송 초기에는 정해진 주제에 따라 안케트를 통한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42회 방송부터는 릴레이 토크 줄줄이 말해요 라는 제목 아래 출연자 전원이 주제에 맞춰 빈칸에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발언에 따른 대화 방법이 도입되었고 52회 방송부터는 처음부터 이 방법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었다. 74회 방송부터는 공통분모 토크 순위 대순위라는 제목 아래 출연자 40명과 서울의 각 대학 어학당 학생 100명이 16명 토크 중 가장 공감하는 패널들의 토크를 선정해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진행 순서는 10위부터 1위까지이다. 137회 방송부터는 글로벌 찬반 논쟁 쇼 뜨거운 감자 예스 노 라는 제목 아래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중 대립이 심한 주제로 논쟁을 해보는 쇼다. 미녀들 각자의 앞에 있는 버튼으로 예스나 노로 입장을 표현하고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을 토로한다. 라이벌 열전 세계 각국의 자랑거리는 코너에서는 자랑거리와 그 자랑거리에 해당하는 라이벌 되는 국가를 주제로 해서 수다를 한다. 138회 방송부터는 미녀시대 라는 제목 아래 미녀들의 한국어 실력으로 시를 지어본다. 그 외에도 한 회분의 방송을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한 외국인 패널 한 명을 선정하기도 한다. 중간중간 쉬어가기 코너로는 60초 발언대 장기자랑 음식문화체험 문화유물 퀴즈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비정규적으로 방송했다. 2010년 1월 4일 이후 공동 mc는 엄지인 아나운서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등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대학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 등에서 섭외하기도 하며 시청자들이 외국인 여성 패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 여성이 자진하여 출연을 희망한다고 제작진에게 밝혀오는 경우도 있다. 모든 패널은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인 외국인 등록이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해야만 출연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텔레비전 방송 출연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출연했다. 2009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에 참석한 도미니크 노엘, 크리스티나 콩팔로니엘이, 베라 나탈리 홀라이터 다음은 방송에 출연한 국적별 외국인 패널의 명단이다. 같은 국적일 경우 첫 출연일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지명도나 출연 횟수가 다른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패널의 이름은 회색으로 표시되었다. 이름의 굵은 글씨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통칭이며, 전체 이름이 알려진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름을 줄여 쓴다 하더라도 전체 이름으로 표기한다. 방송 진행 도중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패널의 경우는 이름 옆에 귀국 문구가 표시된다. 또한 직위는 학생회사원 등이 아닌 종영 당시 공직에 종사하는 패널만 수록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미남들의 수단은 기존의 여성 패널들을 남성 패널로 바꾸어 특집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제작 행태와 방송 도중 언급된 발언 등이 비판이나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52회 방송에서 미국인 패널 윈터 레이먼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독감으로 보름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5만 달러가 청구되었다. 라고 발언하였다. 그 이후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진령은 자신들의 공약집에서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국인 출연자 체리나가 조선족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체리나가 조선족인 것을 속이고 출연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거의 매회 출연하던 캐서린이 2009년 4월 3일 차 한겨레와의 인터뷰 기사 중 한국사회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 행태를 비판한 발언이 나온 이후 5주 이상 녹화에 참석하지 못하자 5월 12일 한겨레의 독자 투구 코너인 왜냐면 애 캐서린 출연 제한에 관한 의혹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하여 제작진은 매주 미녀들에게 설문을 보내 회신하는 사람 위주로 출연진 16명을 섭외하는 시스템 이라면서 캐서린은 2009년 4월 20일 이후로 설문 주제에 답변하지 않아 출연하지 않았다. 앞으로 출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고 반론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루저의 난입니다. 2009년 11월 9일에 방송된 가을 특집 방송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편에서 패널로 나온 홍익대학교 출신 여대생이 키 작은 남자가 싫다 고하면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대가 된 오늘날 키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고 발언의 논란이 되어 이에 이 발언을 풍자한 누리꾼들의 패러디물이 본물이 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9일에 미녀들의 수다 제작 관계자에게 징계 조치를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회차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등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과 성별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내용을 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루저의 난 문서 참조 159회 방송에서 법무부의 후원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이기남 장관의 발언이 방송되어 논란을 빚었다.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단행보는 다음과 같다. 출연 패널들도 자체적으로 책을 내거나 자국의 책을 번역한 경우도 있다. 미녀들의 수다의 인기를 바탕으로 두 권의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연애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미녀들의 수다가 출시되었고 2009년에는 미니게임의 모음집 형태로 미녀들의 수다 2가 출시되었다. 미녀들의 수다는 제작진의 라이센스를 얻고 제작되었다. 미녀들의 수다 출연을 계기로 방송계에 진입하거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거나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행적을 보인 패널을 빼면 대부분의 패널은 방송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